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소담슬의 고개를 숙여가는 벼들 수학의 계절 9월엔 가요기 역시 풍성이시죠? 이런 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땅콩 및 농장에서 체험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물은 필요치 않아요 그저 참가만으로 칭찬해 그럼 지금부터 제철 맞은 K-POP송을 켜보실까요? 모두 쇼와 쇼와 뿌 뿌 자 싱싱한 핸노래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줄을 서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미스 나인과 이은상의 컴백 무대를 쇼츠 엠 텃밭에서 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 장물 재배로 이연타 히트를 노리는 시야엑스도 만나봐야죠 후속곡 배드림으로 또 다른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거기에 노동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돌격합니다 떼창을 부르는 소리꾼 스트레이 키즈 제철을 맞이한 베리베리의 트리거 무대도 잊지 마세요 계속되는 힘찬 파이팅에 휴식이 필요한 분들은 이곳에 누워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드리운 그늘, 이기찬, 허영생이 품 안에서 한숨 쉬어가세요 자 자 어떤 곳으로 향하셔도 좋습니다 땅콩 및 농장은 글로벌 팬들의 수확을 환영합니다 어 근데 마음껏 캐다보면 사이트인데 어디다 저장해야 되나요? 어 그거는 걱정마요 저기 저 도어를 열면 아주 멋진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국자국 쌓아두세요 어 근데 저기 도어가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아 한쪽은 이분들 입구에요 9월 둘째 주 쇼잼터5 어서 입장하시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땅콩님들 왜 이러세요? 우리 귀한 베리미니 튼튼해지라고 영양분 주는 겁니다 맞아요 미니씨가 그랬잖아요 색상은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된다면서요 에이 전 이미 대성 부른 떡잎인데 더 강력한 양분을 주셔야죠 더 강한 거요 뭐가 좋을까나 왜 좋은 노래는 식물을 더 싱싱하게 살아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alive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잇 잘 듣고 쑥쑥하라 미나 알겠습니다 문득 내 하루에도 내가 떠오르면 그걸로도 충분해 어때요 만족해요 아 네 더 힘내서 어깨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리베리 엔딩은 원샷이겠죠 영상으로 강민씨의 활약을 확인해보고요 그 전에 케이팝 팬에게 양분이 되는 무대를 조인해볼까요 영상의 숲에서 예스를 향해 올릴 노래 미카사 수카사 러비티 에너지로 가스페다를 밟을 크래비티 그 전에 통통 튀는 상큼함을 전할 이은상의 컴백 무대부터 레몬 에잇 쑥쑥하라 알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미니씨 천하씨 왜 그래요 미니씨 저 우선 꿈 꿨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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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문짝만한 늑대가 나타나서 제 밭을 막 이케 이케 다 파헤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무서웠어요 어 어 늑대 저렇게 생겼는데 아까 아까 내 꿈에서 나타난 늑대 뭔 소리에요 선하씨 참 덜겠어요 무슨 늑대 그러게요 버튼이 잘못됐나 아니 비니씨 머리에 늑대이 났잖아요 지금 제 머리에요 네 뭐가 나있나 전혀 없는데요 여기 여기 저만 보여요 여기 어휴 진짜 악몽을 꿔서 헛걸 보나 본데 그러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CIX 배드드림 무대 보고 산하씨가 꿈꾸면 싹 이지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미니가 무대 위에서 베리베리 형들이랑 늑대한테 트리거 당겨줄게요 걱정 마요 그러면 저 마음의 도어를 열 수 있게 저 안아주세요 그건 안 돼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하하 안아주세요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빨리 얘기 안 된다니까요 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어휴 두 분 수학 가는 거 안 힘들어요? 네 아직 괜찮은데요? 에이 비니 형은 노동료를 안 들으면서 일했네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요 요요요 두 분은 뭐 들었는데요 저는 K농사꾼에게 딱 어울리는 K-POP 스트레이키즈 소리꾼이요 군들이 왔어요 그 노래 딱이죠 무대를 보면서 threats 샤난 claiming 엄청난 kg 어휴 오우 잘하는데?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렵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무대로 제대로 배워봅시다 프로미스9 도와줘요 턱 앤 턱 빨리 도와주세요 2주, 셋, 넷 10월, 넷 9월 2주 쇼챔 트로피를 거둬드릴 주인공 지금 확인하시죠 셀 챔피언 9월 2주 쇼챔피언 스트레이 키즈 축하드립니다 이어진 Peanut and EmCS 아이돌 챔피언 트로피도 잊지말고 참여하세요 네, 빙 fiscalLuah 근데 이렇게 빨리 오픈해도 되는 걸까요? 해야죠, 해야죠. 좋은 건데 뭐. 알겠습니다. 9월 22일 쇼요일 땅콩민 추석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굿! 그럼 여기서 특별한 무대를 약속하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POP 팬들을 취향을 조각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ree the K-POP, 추석 위클 쇼요일엔 땅콩민 스페셜!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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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weety! 판매! 빠빠! 비아워드 네ί 오우 하나mon 오우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